다음 3번이요. 수온정류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사실상 중요도는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는 5대5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역호 아니면 점호예요. 우선 전체적으로는 정류기의 밸브 작용이 상실한다라고 하는 이때를 우리가 역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상전환 이런 쪽으로 나올 땐 우리 점호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번 문제는요. 수온정류기의 역호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거꾸로 흘러서 양극을 흘럴 때 밸브 작용이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 그걸 우리가 역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다음 4번이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기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은 극수가 나와 있고요. 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뭐 이런 거 나올 땐 사실상 첨자를 문제에 쓰시는 것도 좀 괜찮아요. 우선은 극수라는 게 우리가 P라고 표현하는 극수가 벌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이 나와 있네요. 유기기전력이 나와 있고 거기에 전기자 전류라고 하는 전기자 전류라고 하는 애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8극이라고 나와 있고 유기기전력이 지금 현재 100% 나갔고요. 전기자 전류가 지금 200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럴 때 이게 지금 현재 직류발전기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적인 게 하나 있네요. 이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중권으로 감았다. 이 말이 지금 핵심이네요. 중권으로 감았는데 얘를 만약에 파권으로 변경한다면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권선을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기전력이 조금 달라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거 아마 설명드릴 때 다른 교수님이 아마 이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네요. 어떤 거냐면 하나의 권선에서 만들어진 기전력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권선에서 발생되는 전류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 얘를 직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뭐 이거 우리 그냥 건전지 연결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었죠. 그러면 우리 중권은 어떤 거예요? 전부 다. 병렬로 연결하는 느낌일 거고요. 그 다음 파권은 전부 다 직렬로 연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올 때 제일 거론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 병렬 회로스죠. 예, 병렬 회로스요. 병렬 회로스 중권일 땐 뭐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중권일 땐 뭐하고 같아요? 예, 이거 극수하고 같죠. 예, 극수하고 같죠. 극수하고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파권으로 가면 무조건 2가 되죠. 예, 2가 돼요. 그러면 이 차이로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상 문제를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예, 이거 물어봤는데 이게 1번부터 4번까지니까 사실 이것만 계산하셔도 예,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볼까요? 어떠한 유기기절력을 중권으로 하면 그냥 그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갔는데 그게 지금 이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8일 때거든요. 지금 현재 8일 때 2였는데 이게 2로 빠진다면 예, 나머지 4개는 직렬로 연결했다라는 얘기죠. 이거 병렬회로스잖아요. 그러면 1로 넘어갈 땐 그죠? 4배만큼 커지겠죠. 예, 나머지 4개가 직렬로 연결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400 정도 되겠나요? 요거는 계산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요. 뭐 그래, 계산하니까 전류도 한 번 해볼까요? 전류는요. 이건 계속 다 병렬로 연결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병렬회로스가 8개였으니까 그러면 하나의 회로에는 얼마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8로 나눠주시면 되죠. 요거 얼마 나요? 요게 2, 25암페아 정도 되겠네요.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쪽은 병렬회로스가 2개니까 20회로그로 어떻게든 4개가 연결돼 있는 거 그거를 2개의 병렬로 연결하니까 그냥 이거, 예 맞죠. 2배만 해주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50암페아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였습니다. 중권일 땐 극수에 따라서 병렬회로스를 가지고 있다. 파권일 땐 2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어려워요. 한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는 그래도 어려우니까 하나만 풀어도 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우선 알고 계셔야 하는 건 유기기전력에 해당되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번이요. 기동시 정류자의 불꽃으로 정류자가 있다는 얘기고요. 정류자가 있다는 건 브러쉬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에 장애를 주면 당연히 불꽃이 일어나면 전답하여 장애가 발생을 하겠죠. 주면 그리고 단락장치의 고장이 일어나기 쉬운 전동기는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반발기동형이에요. 그래서 우선 반발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브러쉬 이런 걸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류할 때 조금 전자파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